법을 전공하시고 기업에 종사하신 분이신데도 음악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고 무엇보다도 미카엘킴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악계가 날로 발전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? 제가 소개해드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? 미카엘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. 감사합니다. 미카엘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. 미카엘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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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